제주시 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부상일 변호사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제주시 을은 더불어민주당이 47%고 국민의힘이 26%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당 지지율의 격차를 결국은 인물로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예비후보께서는 뭔가 사람들의 눈을 번쩍 띄게 할 만한 그러한 준비들을 몇 가지 시리즈로 준비하셔서 터트리지 않으면 인지도가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계속 전략공천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지막 카드로 전략공천을 할 카드는 혹시 있을까요? 지금 밖에 스태프들이 한 명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 오셨어요? 전화 왔어요? 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동연 민혜총 이세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를 집중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주시 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상일 변호사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책임이 크죠. 일단 개인별 지지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현 의원이죠. 50%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 16%. 녹색 정의당 강순아 3%. 진보당 송경남 1%. 여기서는 없다 모른 무응답이 30% 선이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스타트가 워낙 늦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수치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예상 가능한 게 아닌가. 예상 가능한 수치가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제주시 을은 국민의힘 주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일단 당협의원장 비어져 있었고. 일종의 사고 지구당처럼 취급돼서. 물론 김소국 예비후보가 뛰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뒤늦게 뛰어들어서. 일단 인지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 보면. 지금 현역 의원에 상당히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지금 구도상으로는 인물 경쟁력이나 이런 거 보면. 김완규 예비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구도인 것만 분명히 보여요. 수치상으로는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변호사님. 요즘 계속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왜 안 나오시냐고. 아, 예. 저도 이제 피선거권은 있습니다. 우선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제주시 을선거구는 정당 지지율이나 또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인지도 문제다. 인지도요. 그러니까 제주시 을지구는 제가 볼 때는 인지도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지. 이게 뭐라고 해야. 본선에서 후보들의 득표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죠. 아, 이 수치가 별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인지도를 충분히 올려서 박빙의 승부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지금 이 수치를 놓고 보면 매우 어렵다. 그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시 을지구의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께서는 뭔가 사람들의 눈을 번쩍 띄게 할 만한 그러한 준비들을 몇 가지 시리즈로 준비하셔서 터뜨리지 않으면 인지도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는데 제주시 갑과 서귀포는 만약에 본선이 되면 박빙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역인데 을은 좀 원사위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지금의 인지도라고 하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제주시 을은 더불어민주당이 47%고 국민의힘이 2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구도상으로 나도 따라잡기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 정당 지지율의 격차를 결국은 인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물로서야 현역 의원인 김환규 의원하고 우리 예비후보인 김승욱 예비후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당대당의 구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선거 국면까지 가는 과정에 사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재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평상시에 보여줬던 그게 맞습니다. 그런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는 후보 개인의 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중앙당, 국민의힘 중앙당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잘 어우러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후보 개인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인지도의 문제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인지도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좀 유의미하게 지켜볼 대목은 이게 두 거대 양당 간의 박빙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 말하면 진보정당이 운신한 폭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녹색정의당의 강순하고 예비후보나 진보당의 송경래 예비후보가 득표를 합치면 지금 4% 정도 되는데 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두 후보가 예비후보가 단일을 하거나 그래서 힘을 합쳐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 이상의 어떤 득표율을 보일 수 있느냐 그게 제의도 전체의 어떤 진보진영의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운신이 날아야 될까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박빙일 경우에는 소신 투표를 못하고 두 사람 이뤄주자라는 그런 심리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다면 을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진보정당 소속의 후보들이 예비후보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젠다 이런 것들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차기에 지금 당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또 유권자들이 그래야 우리 미래에 대한 선택을 진보정당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내놓은 여러 가지 아젠다를 보면 조금 좀 뭐랄까요 지금은 유권자들의 마음이 관심을 끌기가 좀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시판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민주당도 정권시판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보정당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거대 양당 간의 대결이고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대적 동반자 관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진보정당 입장에서 이 구도를 깨트리고 그래서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제주 지역의 어떤 미래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그리고 윤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얘기들 정책들을 꺼내야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을 위해서 내 표를 한 표를 줄 수도 있어라는 마음을 가질 텐데 지금 그게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제가 하나 좀 첨부하고 있는데 서귀포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의 인구 구성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구 구성? 인구 구성을 꼭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이 유권자의 비율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 사실 거의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젊은 층에 속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가 아니라 진보정당을 말하는 녹색정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측면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시면 기존에 있는 양대정당을 염두에 두고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은 아마 본인들의 존재감을 더 미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일단 지금 비례 같은 경우에 선거연합정당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실제 지역구에 후보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어필할 수 있는 소구력 있는 그런 어젠다들을 갖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것 혹시나 워낙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을에 사고당으로 지정돼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왔고 당의 변장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전략공천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지막 카드로 전략공천을 할 카드는 혹시 있을까요? 선거라고 하는 건 여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금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밖의 스태프들이 지금 한 명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 오셨어요? 전화 왔어요? 아니요. 전화 안 왔습니다. 지금 시점까지 전화 안 오면 없다는 거죠. 변호사님, 3차적인 입장에서 전략공천의 혹시 가능성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까요? 여기는 전략공천을 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 전제가 뭐냐 하면 인지도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지도를 다시 전략공천 받아서 다시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구야? 이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선거 구도를 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전략공천 나오라고 하면 제안을 받은 사람도 다소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알려진 사람이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그래도 경초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사람 누구야? 라고 옆에서 얘기해 줄 만큼의 인지도는 갖고 있는 그런 분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김승욱 예비후보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저는 전략공천보다는 그분이 끝까지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어젠다를 던져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